자 2019년 3월 고의모의고사 For only 숭덕 18번입니다 그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할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 문장들이 계속 나오니까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Dear Mr. Spencer I will have lived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어려운 취재근은 나와있네 뭐가 나와있어 얘들아 Will have pp 하고 나와있을 거야 보이십니까 Will have pp 라는 표현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미래 완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봐야돼 As of this coming April 하고 나와있지 자 as of라는 뜻은 뭐뭐 일자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번 다가오는 4월 일자로 10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다 언제 느낌인지 알겠냐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니야 아직 4월은 안됐어 4월이 되면 나는 10년 전부터 그때까지 계속 거기에 살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Will have pp의 형태 시제 먼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나는 10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다 언제 일자로 이번 다가오는 4월 일자로 그래서 반드시 이 Will have pp가 나오려면 이런 녀석이 나와야 되겠지 coming 이런 녀석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치 I have enjoyed 나는 즐겼습니다 애들아 우리 enjoy라는 표현 보면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더라 동명사 ing랑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나는 즐겼습니다 사는 것을 여기에서 그리고 바랍니다 여기 앞에 나와있는 have enjoyed랑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시제가 다르죠 물론 동사하고 동사하고 연결은 될 거야 나는 즐겨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즐겨왔어 그리고 지금 바란다고 됐어요 hope라는 표현은 뭐하고 연결되더라 얘들아 to 부정서랑 연결되는 거지 그치 doing so 계속해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러기를 바란단 말 무슨 말이겠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여기 사는 걸 즐기고 싶습니다 라는 거지 맞아 When I first moved into the Greenfield Apartments 내가 처음에 이사왔을 때 어디로? 이 Greenfield Apartments로 이사를 왔을 때 나는 이야기한 게 아니고 들었습니다 라고 나와있지 난 들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들었나봐 Apartments는 과거 완료 시제 보일 겁니다 뭐 해왔다? 최근에 페인트칠이 되었다 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맞아 들었던 건 언제야? 과거지 Apartments가 페인트도 된 건 언제니? 더 이전 이야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had been pp의 형태 이해하셨죠? 자 Since that time 그때 이래로 나는 절대로 뭐하지 않았습니다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뭐를? 벽이나 천정을 이 문장에서 Looking이라고 나와있어서 선생님 이게 분사 고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문장에서 ing로 시작됐을 때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어떤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있습니까 Has made 맞아요 자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s 지난 몇 달 동안 둘러보는 것은 Has made 사역동사 만들었습니다 뭐하도록? 내가 깨달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여기를 둘러보는 것 이라는 게 하나의 주어가 나와있잖아요 그치? 사람 주어가 아니고 하나의 사물이나 행동이 영어에서는 주어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야 그치? 자 다시 몇 달 동안 내가 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만들었습니다 내가 깨닫도록 어떻게 How old and dull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딘지 그치? 흐려졌는지 뭐가? 그 페인트가 has become How old 부터 dull 까지가 우리가 의문사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The paint는 주어라고 하구요 has become 이라는 친구는 동사라고 얘기하죠 우리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의 순서 보이시죠 I would like to update 나는 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그 아파트를 뭘로? With a new coat of paint 다시 칠해가지고 맞아요 I understand 난 이해합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이해하여 I would be at my own expense 여기 나와있는 At my own expense 라는 표현은 사비로란 뜻이지 나의 사비가 될 것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접속사 절 하나 나와있어 I understand that and I understand that 이렇게 접속사 두 개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나는 이해합니다 I must get permission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것을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as per 아래 나와있어 뭐뭐에 따라서란 뜻이야 뭐에 따라서 리즈 어? 리즈 어그리멘트 하고 나와있어 리즈 어그리멘트 하면 무슨 말이야? 임대계약이란 뜻이지 그치 임대계약에 따라서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Please advis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형편이 되는 대로 가능한 대로 편리한 대로 가장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있는 문장이 나와있어 그래서 나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5번 문장 있지 Since that time 이 문장 뭐이시죠? 이 문장 절은 삽입으로 한번 빼고 싶습니다 이 문장 삽입으로 Since that time 한번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키 센텐스는 바로 7번 문장이었습니다 I would like to update 이 문장 있죠? 여기서부터 With a new coat of paint 가 하나의 키 센텐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서도 한번 나눠볼게요 I will have lived 여기서부터 3번 문장 끝에까지입니다 Doing so까지요 그 다음에 4번 문장부터 5번 문장까지요 All the ceiling 여기까지요 보이냐 왜 나 안 보이지? 네 그 다음에 Looking around 여기서 7번 문장까지요 New coat of paint 그 다음에 I understand 부터면 마지막에 A least convenience까지 해가지고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셨죠? 자 19번입니다 자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있어 자 something inside 내 안에 무언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접속사라고 지금쯤 어떤 사람이 had discovered 무슨 완료? 과거 완료 시제가 보이네요 발견했을 거라고 나의 탈출을 오케이 told라는 이 동사의 시제보다 더 이전 내용이기 때문에 had discovered 라는 과거 완료 시제 It chilled me greatly To think 가주어 진주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It 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가주어라고 얘기하고요 To think라는 표현은 진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chilled me 뭐였습니다? 나를 뭐 매우 소름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They would capture me 그들은 나를 잡을 거고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갈 거야 어디로? That awful place 그 끔찍한 장소로 맞아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정말로 소름끼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I decided to walk 나는 걷기로 했습니다 only at night 저녁에만 뭐 할 때까지 I was far from the town 내가 마을에서 멀어질 때까지 After three nights walking 3일 밤 동안의 걸음 후에 I felt sure 나는 확신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They had stopped 오케이 그들은 뭐 했을 거다 멈췄을 것이다 됐어요? 앞에 나와 있는 역시 felt라는 동사보다 더 이전에 head stop이라는 과거 완료 보이십니까? 하나 더 볼게요 stop이라는 동사는 뒤에 뭐가 이어질 수 있다 투부정사 ing 다 이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ing 형태 나를 추적하는 것을 멈췄다 라고 확신이 들었다 됐어요?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deserted 된 그렇지 황량한 오두막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들어갔습니다 tired pp 형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냐 being tired 라는 분사 고문입니다 이해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피곤했기 때문에 맞아요? I lay down 난 누웠습니다 바닥에 그리고 잠에 들었어요 I walk up to the sound 나는 일어났죠 뭐해? 멀리서 멀리에 있는 교회의 뭐 시계의 소리 어떤 시계의 소리야? 부드럽게 울리는 일곱 번을 맞아요? 그리고 I walk to 했고요 No this 알아차렸습니다 접속사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본지 알아야 돼 지금 여기 notice 자리에다가 얘들아 앞에 ringing 나왔으니까 noticing 이렇게 나와도 사실 학교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 어디하고 어디하고 걸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해했어? 병렬구전에 반드시 내가 뭐 해보라고 그랬어 얘들아 해석해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눈으로 풀지 말라고 접속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나봐 The sun was slowly rising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밖에 발을 디뎠을 때 나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 뭘 가지고 With anticipation 뭐야 열 뭐 기대와 and longing 열망을 가지고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냐 이 사람의 분명히 심경은 바뀌었습니다 앞에는 굉장히 뭐 했어 쉽게 urgent 했잖아 하지만 뒤쪽은 여기 나와있네 anticipation과 longing을 가지고 밖에 나간 거야 어때? 안도하고 기분이 좋아졌겠지 맞냐 당연히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었겠지 맞냐 계속 볼게요 The thought 데프터 가로 칩시다 I could meet Evelyn soon 내가 Evelyn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 여기 데스는 동격의 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뒤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요 내가 Evelyn을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light and 뭐 하겠다 가볍게 해주었다 나의 걸음을 됐어요 3번 문장 볼게요 3번 문장 so라는 문장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다음까지 삽입으로 한번 빼겠습니다 자 순서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여러분 2번 문장까지입니다 awful place까지요 so부터요 5번 문장까지 볼게요 tired부터 7번 문장까지요 slowly rising 그 다음에 8번 문장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네 20번입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젖절한 것은 이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봅시다 I am sure sure 다음에는 여러분 접속사 that 이라는 녀석이 생략되어 있어요 that 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you have heard something like this 당신이 들어봤을 거라고 이와 같은 어떤 것을 뭐와 같은 you can do anything you want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if you just persist long and hard enough 순서 잘 봐 long and hard enough 보이시죠 enough의 순서 어순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지 enough는 형부동 enough의 순서 맞아 아니면 enough 명사의 순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였죠 자 만약에 당신이 지속한다면 뭐 할 정도로 충분히 길고 열심히 충분히 노력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perhaps 아마도 당신은 심지어 have made 뭐 했을 거다 similar assertion made an assertion 하면 여러분 주장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motivate 목적어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다시 누가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을 했을 거야 야 열심히 해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갑자기 생각해봐 도연이가 몇 살 17살 뭐 생각해봐야 돼 네 나이를 그런 나이 아직은 있네 잘 기억이 안 나요 17살인데요 생각해봐 얘들아 도연이 얼굴 한번 보자 지금 봐봐 지금 한번 사도적 봐봐 봐봐 도연이 나한테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야 신나님 아이돌이 하고 싶어요 내가 뭐라 그래 열심히 해 할 수 있을 거야 말이야 안되지 뭐 신동이라니요 신동은 춤이라도 잘 춥니다 아 미안하다 아 물론 words like this 이와 같은 말들은 sound good 뭐합니다 듣기 좋습니다 sound은 이 형식 뒤에 good 이라는 형용서 나와있지 내가 지금 형용서라고 적는 거는 무조건 뭐 안된다 부사 안된다 다시 well 안된다 하지만 surely 확실하게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뭐 도연이는 아이돌이 될 수 없다 왜 뒤에 나와있을 거야 few of us can become 자 few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있어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여러분 부정의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프로운동선수가 될 수 없구요 예능인이 될 수 없구요 또는 영화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왜요 뒤에 나올 거야 환경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들은 뭐합니다 제 하나입니다 우리의 포텐셜을 잠재력을 그리고 뭐합니다 좁힙니다 어떤 것들의 범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맞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environmental하고 physical하고 그리고 psychological한 factor들 맞아 이런 것들이 뭐한다 여기 나와있던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것들을 좁힌다 라고 나와있어 trying harder 열심히 해 더 는 cannot substitute for 자 substitute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야 대체하다는 뜻이지 맞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뭐를 재능 미안해 아직 재능이나 equipment나 또는 method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맞아 뭐 이런거야 야 넌 도연아 넌 재능이 없잖아 그치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냐 안돼 라고 해서 하지만 but this should not lead to despair 뭘 이끌어서는 안된다 뭘 이끌어서는 안된다 절망을 이끌어서는 안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지 맞아 그럼 뭐해야 돼 이제 아 스냅 아이돌 말고요 개그 메뉴 괜찮지 않을까 그치 심하게 끄덕끄덕 거리지 말아 rather 오히려 우리는 should attempt to 뭐하려고 시도해봐야 된다 되려고 시도해봐야 된다 최고가 우리가 될 수 있는 뭐 안에서 우리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limitation 내에서 제일 중요한 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attempt to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얘가 무조건 빈칸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your rather 요 문장이 사실 key sentence였고요 그리고 요 문장을 삽입으로도 뺄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수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적수라는 표현은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안가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by the time 우리가 뭐할 때쯤에 우리가 도착할 때쯤에 어디에 도달할 때쯤에 직장을 찾는 나이에 도달할 때쯤에 there's a finite range finite 하면 무슨 말이야 유한한이란 뜻이야 무한하지 않은 이란 뜻이겠지 유한한 그러한 범위의 직업이 있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그쵸 생각해봐 지금 갑자기 9등급인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돼? 물론 될 수는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럼 뭐하는 거야 선생님 법에 관한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검사가 안되면 아닌 말로 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따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알았어 순서 한번 봅시다 1번 문장부터요 1번 문장까지요 Perhaps 여기서부터요 4번 문장까지요 We'd like to be 여기까지요 Environmental 여기서부터 6번 문장까지요 절망에 빠져있지 마라 오히려 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빈칸 문제 낼 수 있고요 삽입문제라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여기 나와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 You should 와 진짜 작구나 Try to be the best 너는 최고가 노력하려고 최고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어디 안 했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Within Your limits 당신의 한계 내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You should try to be the best Within Your limits 너무 작게 설정해놨다 그치 괜찮아 내가 볼 거 아니니까 너무 무책임했냐 괜찮아 너무 무책임한데 21번 갈게요 이건 난 21번 읽으면서 딱 한 사람 생각했습니다 방금 재현이가 녹화하려고 했는데 IC라고 무섭네 그치 무서워서 애들 가르칠 수 있나 모르겠네 Think of 생각해봅시다 뭐에 대해서 buffet 테이블에 대해서 어디 파티에 있는 혹은 아마도 호텔 네가 방문했던 호텔을 한번 생각하려면 해보자고 그쵸 You see Plattle at the Plattle of different foods Plattle 하면 여러분 접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음식의 여러 접시들을 계속 봐 너는 먹지 않아 many of these foods at home 집에서 이런 많은 음식들을 먹진 않지 잘못 생각했네 And you want to try them all 그리고 당신은 원합니다 모든 그것들을 먹어보기로 이 대면 foods 맞습니까 하지만 trying them all 그것들을 다 먹어보는 것은 아마도 의미할 수도 있어 eating more 더 많이 먹는 것을 뭐보다 당신이 당신의 평균적인 보통의 식사량보다 그쵸 The availability of different kinds of food 오케이 다른 음식의 다른 종류의 음식의 이용 가능성 아 availability 하면 이용 가능성 먹을 수 있는 것 맞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is one factor 하나의 요소입니다 요인입니다 뭐하는 gaining weight 살이 찌는 어 왜 왜 왜 가까이서 보는 거야 지금 계속 과학자들은 have seen 봅니다 이러한 행동을 연구해서 뭘 가지고 쥐에서도 본다 이 쥐들은 어떤 쥐들이야 가로 쳐 that normally maintain a steady body weight when eating one type of food 맞아요 일반적으로 유지하는 거지 꾸준한 몸무게를 뭐할 때 하나의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 일반적으로 뭐 꾸준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이 쥐들이 먹었단 말이지 뭐를 엄청 많은 양이 그리고 become a best 뭐 되었어 돼지가 되었지 쥐가 돼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했을 때 그들이 제공 받았을 때 뭐를 다양한 고칼로리의 음식을 뭐와 같은 초콜릿바나 크래크나 포테이토집 감자집 같은 거 침 삼켜 The same is true of human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무슨 말이야 방금 쥐에 대한 내용 나와 있었지 평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때는 뭐 했다고 몸무게 유지 됐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뭐 했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단 말이야 초콜릿바나 또 아까 얘기했던 감자칩이라던지 이런 것들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된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 돼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왜 지금 언제야 그렇게 푸근한 미소로 날 쳐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 너 너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면 나 좀 섭섭하다 너 잘 모르지 쌤 살 엄청 빠진 거 거짓말인데 말기는 무슨 살 빠졌어 발바닥 이런 살 빠진 것 같아 발바닥 발바닥 나 귓볼 그 다음에 이마살 이런 데 빠진 것 같아 우리는 먹습니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뒤에 비교급 수식하는 거죠 뭐 했을 때 먹는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 When a variety of good tasting foods 다양한 맛있는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뭐 할 때보다 단지 하나 두 개의 종류의 음식이 가능할 때보다 맞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The same is true true of human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분명히 삽입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바로 전문장에 분명히 다른 이씨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겠지 순서만 볼게요 어디까지 1번부터 1번까지 UC2번부터 5번까지 갈게요 gaining weight 까지 갈게요 Scientist 6번 문장 부터 네 6번 문장 까지요 Chips 까지 The same is true of humans 여기서부터 끝까지 총 4달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글의 요지를 내가 영어로 그대로 적으면 돼 뭐 아래 분명히 나와있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많을 때 과식을 하게 된다 You can 아 미안해 You over eat 너는 과식을 합니다 뭐 할 때 When there are many kinds of food You can eat 당신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을 때 당신은 뭐 합니다 과식합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글의 요지 정도 영어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들아 유지로 잡았단 말은 주장으로 잡았단 말은 무슨 말이야 얼마든지 요양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over eat 할 수 있다 뭐 할 때 many kinds of food 나왔을 때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 understand 아 이해했어요 제가 못 알아 듣는 것 같아서 22번입니다 자 그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practice of medicine 의료행위입니다 문장에서 주어는 practice입니다 의료행위는 has meant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평균적인 나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어떤 나이냐면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s 모든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may expect to live 살 것이라고 기대되는 평균 나이가 큰 주어 is higher 뭐하다고? 더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보다?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 어디에서? 기록된 역사에서 이 문장 보이냐 지금 자 첫 번째 다시 볼게요 주어 동사 보이니? The practice of medicine has meant 여기까지가 큰 문장이에요 주어와 동사였어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을 거야 여기 맞아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케이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어하고 동사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지 맞아 주어 The average age is higher 하다는 것을 맞아요 근데 그 average age 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야 to which people in all nations may expect to live 가 수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는 평균 나이가 더 높다라는 거야 맞아? 뭐보다? 이전보다 혹시 이 말 이해했냐? 이제? and there is a better opportunity 그리고 뭐가 있다 더 나은 기회가 있다 뭐보다? than ever 이전보다 누가? 의미상의 주어가 개인이 to survive 할 기회 됐습니까? to survive는 앞에 나와있다 opportunity 꾸며주고 있는 거야 뭐 할? 살아남을 기회지 심각한 질병에 뭐가 같은 암이나 뇌종양이나 그리고 심장병과 같은 곳에서 맞아요? 하지만 연결은 나와있어 연결어가 지금 딱 두 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어 연결어 이렇게 나와있죠 하지만 longer life spans OK 더 길어진 수명은 의미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 맞아? 당연하지 뭐 하면서? 악화시키면서 뭐를? 음식 문제와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맞아요 분사 구문이죠 게다가 medical service라는 것은 are still not well distributed are distributed distributed 여기서는 분배하다는 뜻입니다 잘 분배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accessibility 접근성이라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문제 어디에? 전세계의 많은 부분에 아니 그렇지 않냐 얘들아 지금 의학이 아무리 막 발전을 했어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게 전세계에서 에이즈 치료법 개발됐다고 얘기하잖아 실제로 개발됐는데 오케이 천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단 말이야 왜? 잘 분배가 되거든 근데 실제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분배가 되어있니? 안되어 있거든 그리고 생각해봐 이 접근성 그 약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것은 문제지 아직도 왜? 접근하지 못하잖아 그 약품에 뒤에 봐 Improvements 발전입니다 뭐해? 의학기술의 발전들은 Shift 이동시킵니다 이 인구의 뭐 평영점을 To the young at first 처음에는 어린애들로 그리고 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노인들에게로 옮겨가는 거야 맞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인구가 인구가 늘어나겠지 그럼 늘어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식량공급도 문제가 있을 거고 주택공급도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아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야 OK The practice of medicine 의료행위가 증가해 OK 의료기술이 증가했어 좋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글이었어 주제 잡을 수 있겠냐? 계속 볼까 The also 그것들은 또한 뭐 할 수 있습니다? Tides of money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묶을 수 있습니다 뭐를? 돈과 어디를 자원들을 In facilities 누구에게 한 뭐 여러가지 기관들이겠지 그리고 누구에게 Trained people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숙련된 사람들을 위해 근데 그것은 뭐 하는 거야? Costing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쓰게 하는 거지 뭐 하면서? Affecting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What can be spent 소비 될 수 있는 것에 뭐 했다가 다른 것들에다가 맞아요? 결국 이야기했던 아 연결어가 아직 하나 더 있구나 어디 볼 수 있냐면 얘들아 올쏘였어 올쏘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얘들아 또한인가? 그럼 요 문장 앞에다 빼놓고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 게다가 충분히 바꿀 수 있겠냐? 이해했어?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나와있던 연결어 중에 뭐가 나와있냐면 In addition 나와있었어 게다가 요 문장 있지? 여기서부터 Word까지 요 문장 우리 삽입으로 한번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문장이 있었죠? 첫 번째 문장 여러분 반드시 뭐 해봐? 써보십시오 어디까지냐? 허우벌 앞에까지네요 여러분 요 문장 꼭 써보십시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 커스팅 여기 있죠? 여기 나와있는 요 문장도 우리 한번 서수령 문제로 한번 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사 고문이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커스팅 나와있고요 저기 또 affecting 하고 나와있으니까 요 부분도 한번씩 문장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번 시그먼트 프로이드라는 사람 알고있죠? 네 프로이드라는 사람 어디서 한번 들어봤죠? 꿈의 해석이라는 사람이죠? 뭐 사람이야 그 책을 쓴 사람이죠? 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영어로 되어있습니다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라고 나와있는데 그걸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첫번째 페이지에 읽고 바로 덮어버렸어요 못 읽겠더라고 영어로 되어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이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읽어봤었거든 그 교수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1930년대 The Work of 시그먼트 프로이드 그 사람 누구 동객으로 나와있어? The Father 아빠야 아버지라고 합시다 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인 시그먼트 프로이드의 Work 업적은 Began to be widely known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널리 그리고 인정 받기 시작했습니다 Be known Be appreciated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 서술형 문장으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은 꼭 서술형 문장으로 써보시고요 이 문장에서 키센텐스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요 less well known pp형태입니다 맞죠? 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동사가 주어가 순서 보입니까? pp형태 먼저 나와있잖아 그치? 동사가 나왔고 주어가 나왔어 원래 문장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 얘들아 설마 더 팩트 덫 하고 나와있는데 이 덫부터 어디까지냐면 쭈쭈쭈쭈쭈쭈 그 다음 문장 끝까지야 여기 덫은 동격이 되시거든요 프로이드가 발견했다라는 것은 거의 우연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의 애완견인 저피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누구에게? 그의 환자들에게 맞아요 여기 더 팩트부터 방금 his patient까지 주어였단 말이야 원래 문장은 어떻게 가쓰냐면 the fact that 프로이드 had found out almost by accident how helpful his pet dog 저피 was to his patients was less well known at that time 이런 문장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지금? 근데 뭐 때문에? 강조하려고 그냥 앞에다 띄워놓은 거라고 뭐를? 보어를 보어 강조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알았어요? 피피 형태를 앞에다 던져놓는 거야 앞에 뭐라고 나왔었으니까 야 이 사람 요걸로 잘 알려져 있었어 근데 덜 알려져 있었네 이런 사실은 됐어요? he had only become 그는 단지 되었습니다 강아지 애호가가 되었어 삶의 후반에서 뭐 했을 때 저피가 주워진 거야 주워졌을 때 그에게 누구에 의해서 그의 딸 애나에 의해서 애나가 아빠한테 아나 하고 줬겠지 와우 정말 재미없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애들 쌤이 이거 집에서 생각했거든 이거 해석하면서 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빵 터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와 굉장히 오산이었네 강아지는 기분 나쁘네 제가 정신 차리고 강아지는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 있었냐면 의사의 치료실에 치료기관에 앉아 있었단 말이지 프로이드는 뭐 했어? 알아냈어 뭐라고 알아냈냐면 그의 환자는 느낀다고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낀다고 뭐 하는데 talking about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문제를 만약에 강아지가 거기 있다면 어 그렇네 강아지가 있을 때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들 중에 몇몇은 심지어 손호했어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한테 저피에게 누구보다 의사 의사보다 되게 자존심 상하겠다 그렇지 나 나 정신 분석하기야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강아지한테 얘기하고 있어 같은 방에 있는데 기분 나쁘지 프로이드는 노티드 주목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만약에 그 강아지가 환자 근처에 앉아있으면 환자는 found 오형식동사 it 가 목적어 easier 목적격 for to relax 진목적어 쉬는 것을 더 편안하게 더 쉽게 느낀다고 맞아 하지만 만약에 저피가 앉아있다면 어디에 그 방에 멀리에 앉아있다면 환자는 seemed 이형식동사 형용사 and 형용사 뭐처럼 보여요 더욱더 긴장되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느낀단 말이지 I was surprised 그는 깜짝 놀랬지 뭐하게 돼서 알게 돼서 접속사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피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올때 이것을 또한 이야 강아지 똑똑해 The dog's presence 아 그 강아지의 뭐는요 존재는요 with an especially calming influence 뭐가 있었다 침착하게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누구에게 아이들과 10대 환자들에게 나같은 경우에는 이거에다 밑줄 쳐놓지 않았을까 강아지의 뭐 존재 여기에다가 빈칸 뚫어놔도 아주 괜찮았던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문장 했죠 He was surprised 이 문장 했죠 이 문장 삽입으로 빼놓으셔도 아주 괜찮았던 그러한 하나의 변형 문제가 됐을 것 같고요 음 아까 얘기했던 두번째 문장 있죠 less well known 도치된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 한번만 잡아봅시다 첫번째 문장부터 어디까지 잡을 거냐면 appreciated까지 잡을 거예요 less well known 여기서부터요 3번 문장까지요 하나 여기까지요 The dog sat 여기서부터 5번 문장까지요 Rather than The doctor 여기까지요 그리고 프로이드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네 24번 넘어갈 거고요 얘들아 이야기해줘 일치 불일치 할까 하면 할까 예 합시다 아휴 되었네 도표 문제 한번씩 읽어보십시오 도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도표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학교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표현 나왔을 때 수표현 알죠 수표현 수 비교표현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수표현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비교급이나 원급을 가지고 사용하는 녀석들이 있을 거야 지금 나한테 지금 없는데 여러분 종이에는 한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 24번 잠깐만 볼게요 음 이제 2번 문장 있죠 선택지 1번 문장 있잖아요 The number of natural disaster in Asia 아시아에서의 자연재해의 수는 was 단수 보이지 앞에 수가 죽으니까 단수로 보는 거야 was the largest of all five regions 모든 5개의 지역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accounted for account for 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야 차지하다는 뜻이야 알았어 아까 was라는 동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accounted for 이라는 과거 동사입니다 차지했습니다 36%를 맞아요 근데 그것은 이라는 컴마 위치 보일 겁니다 근데 그것은 두 배 더 많았다 맞아 뭐 보다 유럽의 퍼센테이지보다 맞아요 이 문장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America는 had the second largest number of natural disasters 오케이 미국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수의 자연재해를 맞아요 taking up 뭐 하면서 차지하면서 taking up 문사고문 보이시죠 음 네 세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요 맨 마지막에 then a third of death in Africa 아프리카의 그것의 1 3분의 1 하고 나와 있니 맞아 그것이 뭐야 natural disaster의 수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앞에 나와 있는 the number를 받고 있는 게 대시아의 natural disaster 했으면 뭐겠어 disasters였으면 대시아 아니고 dose였겠지 그 다음 문장 볼까 The amount of damage in Asia was the largest and more than the combined 넘어가셔도 됩니다 Africa's the least amount of damage even though it ranked 3rd 넘어가십시다 25번입니다 학교에서 26번, 27번 내지는 않겠지? 안 내면 안내문 내면 진짜 학교 좋은 학교 어이? 근데 항상 이야기 하지 꼭 안내문에서 틀린 아이들이 있다 어이? 안내 어렸을 때 기억나냐? 안내문 실용문에 일치 불일치 비실용문에 일치 불일치 내가 뭐하라 그랬어 뭐? 문제 확인하라고 일치하는건지 일치하지 않는건지 동그라미 쳐놓으라구요 아셨어요? 25번 일치하지? 않는거 고르는게 당연한거겠지? 그렇지? 요 문제 해석 못하고 있으면 안된다 왜?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의 4개는 해석 그대로잖아 맞아 보자 알렉산더리 영 잭슨 모든사람은 불렀다 그를 뭐라고? AY 베이비 라고 불렀어 근데 그 친구는 태어났어 어디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어디에 있는? 1882년의 몬츄리얼에서 태어났나봐 그의 아빠는 Abandoned 뭐했다? Abandon 버렸다라는 뜻이지 맞아? 그들을 뭐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버렸다 하면 좀 애매하겠다 저버렸다라는 표현이 진짜 돌아가시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AY라는 Have to go to work 일하러 가야 했단 말이야 12살의 나이에 뭐하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그의 동생들과 동생들을 Working in a print shop 뭐 뭐 하면서 라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일하면서? 인쇄소에서 프린트샵에서 일하면서 인쇄소 아닌가?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He became interested in 그는 관심 있게 되었어 뭐해? 예술에 그리고 그는 뭐하기 시작했어?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네 뭐로? 신선한 새로운 스타일로 뭐 하면서 라는 뜻이죠 Travelling by the train across northern Ontario 온타리오 북부를 가로질래는 기차로 여행을 하면서 L.Y.와 그리고 몇 명 다른 예술가들은 painted everything they saw 그들이 봤던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그룹 오브 세븐 와 진짜 이름 더럽다 그들이 뭐라고? 그들 스스로 그룹 오브 세븐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Put the lizard of 어떤 결과를 냈어? To tour Together 같이 모여서 To create 하는 결과를 냈지 그치? 만들어내는 아트쇼 어디에서? 1920년 토론토에서 Put together 하면 어디냐? 여기 Put together 하면 뭐다란 뜻이야? 여행의 결과들을 모았다라는 말이잖아 그치? 여행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모았다고 그래가지고 뭐하려고 아트쇼를 만들었단 말이지 That was the show 그것은 뭐였다? 쇼였다 Where the paintings were severely 아 그 그림들이 비난한 거야? 비난 받은 거야? 비난 받은 거야 어떻게? 허버 맞아? 심하게 비난 받은 거야 뭐라고? 아트 미쳐버린 예술 이라고 비난을 받았던 쇼였다 하지만 그는 kept painting 뭐였다? 계속해서 페인팅 했고 계속해서 여행했고 계속해서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74년에 82세로 죽을 때쯤 AY 잭슨은 인정 받았어 아이고 되게 슬프지 않냐? 평생 욕만 먹다가 그치? 야 미쳤구만 계속 이러고 욕먹다가 죽을 때쯤에 어 멋있구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잭슨은 인정받았습니다 뭐로? 페인팅 지니언스로 뭐? 천재 화가로 그리고 선구자로서 뭐해? 현대 풍경 예술의 선구자로서 인정받았답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 그치? 추잡스럽게 넘어갑시다 여러분 28번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시간에 한 번씩 농담으로 했던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코알라는 뭐 먹고 산다? 유칼리투스 입 먹고 산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서? 진정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뭐해? 얘네들 하루종일 자거든 코알라 술 먹고 쓰러진 사람 뭐라 그러지?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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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럴듯하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거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야 농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글입니다 코알라 If there is one thing 만약에 하나가 있다면 코알라가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잠자는 겁니다 와우 너희들도 못지않잖아 그치? For a long time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suspect 추측했습니다 접속사라고 코알라들은 굉장히 뭐한다? 몽롱한 아니 무기력하다고 뭐 때문에? The compounds 유칼립투스 잎에 있는 이 혼합물이 kept 뭐? 유지시킨다고 이 귀엽고 작은 동물들을 어떤 상태로? 약에 취한 아 약에 취하나봐 몽롱한 그치? 아 요새 굉장히 위험한 바람이다 그치? 몽롱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하다라고 추측을 했단 말이지 그치? 약 이런 말 되게 발음 조심해야 돼 그치? 갑자기 국정원에 전화 온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올려놓으면 나 이거 안 올릴래 하지만 훨씬 더 최근의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그 잎은 단순히 so long that 맞아요? 너무 낮아서 that 이하합니다 라는 거지 맞아? 뉴트리언츠가 영양소가 너무 낮아서 that 코알라는 have almost no energy 애들아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냥 애들은 이거 먹고 산대 에너지가 없는 거야 영양소가 없어서 그러므로 그들은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as little as possible 가능한 한 적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when they do move 이 do는 강조해 두죠 그들이 정말로 움직일 때 그들은 종종 보인다 마치 그들이 슬로우모션에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들은 last 쉽니다 16시간에서 18시간을 하루에 우리하고 정판대네 그치? 그리고 소비합니다 대부분의 그것을 그것이라는 표현 무슨 말이야? 시간이지 맞아 여기 앞에 한번 끊어 unconscious 라는 표현 보이지 의식이 없는 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 앞에 being 이란 표현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사 구문입니다 being unconscious 무한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우리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하루 동안 잤으면 좋겠다 진짜로 인팩트 인팩트 연결하고 나면 두개 나와있었어요 아까 therefore 하나 봤었지 therefore 인팩트 이렇게 연결하고 두개 나와있었을 겁니다 코알라는 보냅니다 spend 시간 ing 인팩트 little time 시간을 보인다 안 보인다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지 뭐하는데? 생각하는데 어? 이건 여러분하고 동 닮아있네 그들의 뇌는 실제로 appeal to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have shrink 뭐한 것처럼 보인다?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얘들아 보이는거 언제야 appeal to 한거 언제야 현재지 줄어든건 이전부터 쭉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to shrink 라고 적지 않고 to have pp 라고 적은거라고 지금 왜? 이게 본동사와의 시재가 다르다 라는거지 맞아 투부정사가 shrink한 그 시재가 뭐..처럼 보이는 시재하고 달라요 라는걸 보여주고 싶었어 지금 그래서 to have pp 를 쓴거라고 지금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지난 몇세기 동안 코알라라는 것은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입니다 5번이네요 후스 그것의 뇌가 단지 뭐하는? 채우는 그 두개골의 절반을 채우는 니네 어때? 니네는 두개골의 거의 한 90% 98% 이상을 아마 뇌가 차지할겁니다 그쵸? 머리가 큰사람은 더 크겠죠? 왜 웃어? 왜 나만 나 보면서 빙긋 웃어? 니네 지금 니네는 뒤에 아이들은 잘 안보일거야 옆에 아이들도 잘 안보일거야 나 언제 지금 표정이 계속 이래 이러고 있다가 이런 내용 나오잖아 포할라 뭐 그런 막 두개골이 작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됐다가 뭐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 그래? 이런 표정이야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 지금 나 지금 계속 보는데 계속 눈 맞추는데 이렇단 말이야 실패 inated 연재또 십 참 언제네요 자 연결 marker 아까 썼었죠? 연결을 나왔으니 이 문장들은 이야기를 좀 해줄게 드anni 인팩트 요 문장 있죠? 6번 문장입니다 여러분 인팩트 요거 삽입으로 한번 빼셔도 괜찮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순서 한번만 나눌게요 1번부터 2번까지요 야기취... 아니 몽롱한 상태요 그리고 법부터 3번 문장이요 therefore 앞에까지 갑시다 no energy therefore부터 5번 문장 갑니다 unconsious까지 인팩트 부터 맨 마지막 단락까지 총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여기 나와있는 이 문장 보이십니까? 인팩트 있던 문장 땡땡 하고 나와서 their brain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죠? 보입니까? their brains 부터 centuries 까지요 요 문장을 한번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their brains 주어져 appear to have pp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ppear 이라는 친구와 have 여기 shrink의 시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공부했던 것처럼 주어 appear to 동사 원형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it appears that 주어 동사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 아랫다 그대로 써볼게 방금 their brains 여기 어떻게 문제 바꿔버릴 거냐면 it actually appears that their brains 나와야 되겠지? 뭐 have shrink over the last few centuries 이렇게 문장을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다가 선생님 have shrink도 이 자리에다가 과거 형태 적으면 안 돼요? 이거 안 돼 지금 알았어?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거니까 맞아? 이해니?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 현지 시재 적으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shrink shrink 이거 안 된다고요? 현지 완료 시재 적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도 한 번 적어봅시다 이 글의 제목은요 why 코알라 코알라 are so 뭐하다 무기력한가 왜 코알라는 그렇게 무기력할까 에 대한 내용이었죠 됐습니까 29번 볼게요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들은요 화가들은 have 뭐였다? 가지고 있다 맞아요 in principle 이론상으로 infinite range of colors 무한한 범위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at their disposal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at their disposal 뭐뭐의 마음대로라는 뜻이야 그들의 마음대로 특히 현대 시기에 뭐 chromatic explosion of synthetic chemistry 하고 나와있죠 합성 화학을 통한 뭐의 이 chromatic에 이 chromatic 아래 나와있는가 유채색의 폭발적을 증가를 이룬 언제 지금 그렇다라는 거지 그치 생각해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자연에서 어떤 채색을 얻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하는 거야 서로 합성 synthetic chemistry 합성 화학 물질들을 허블렘하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정말로 많은 색깔들을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 페인터들은 이론상으로 엄청나게 무한한 양의 색을 가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들의 마음대로 어 근데 페인터스는 don't use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모든 색깔들을 한 번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은 have used 사용했습니다 뭐를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놀랍게도 아주 제한적인 선택들을 사용했대 맞아 중요한 말 얘 아니었겠니 뭐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얘 문장에서 핑크 안으로 충분히 뚫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었겠죠 맞습니까 몬드리안 아시죠 집에 몬드리안의 작품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더니 도연이가 방금 끄덕했다 도연이랑 친하게 지내라 얘들아 도연이 집 잘 살아라 인마 무스탕 자기 제한적인 제한을 가지고 사용했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restrictive selection 계속 이용했다고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사람 뭐라고 했냐 We have ass 클라인 이 사람은 이 사람인갑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색은 충분했습니다 더 또라이네요 한 색깔로 그림을 그린거라고 그치 또라이 취소 소송 걸리면 안되잖아 그치 그리고 프렌치 클라인의 예술은 작품은 was typically black and white black on white 흰색에다가 검은색밖에 없다고 there was nothing new in this 아 근데 생각해봐 이것에 새로운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아 그건 무슨 말이야 옛날에도 그랬다 흠흠 그리스와 로맨 사람들은 자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서 단지 빨강 노랑 블랙 앤 와이트를 왜 그랬을까 가져와 it 진주어 too 일반화시키기는 쉽습니다 아 일반화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both in 언제 antiquity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뭐 고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와 현대의 둘 다 it seems likely that 뭐 뭐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엑스판디드 팔레트 가 엑스판디드 팔레트 가 무슨 말이 아니 limited지 그지 제한된 팔레트가 도와준다고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을 도와준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helped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added 하고 연결되는 게 helped 연결되는 거야 집중하도록 attention on the component component은 무슨 말이야 구성요소겠지 중요한 구성요소에 그게 바로 즉 뭐야 모양과 형태인 이런 것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아 자 키 센텐스는 어디였었냐면 맨 마지막에 예였어 impossible yet부터 이 form까지가 키 센텐스였어 그리고 아까 빈칸 이야기 할 수 있었겠죠 순서 한번 나눠봅시다 1번 문장입니다 painters부터 어디까지냐면 chemistry까지 한번 나눌게요 and yet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3번 문장 끝까지입니다 restriction self-imposed restrictions 여기까지요 그리고 얘부터 why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 정도도 어떻게 보실 수 있을 거냐면 why 왜 painter들은 선택했냐 limited colors를 제한된 색들을 됐어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29번 내용이었습니다 30번 볼게요 네 다시 보세요 why painters choose limited 어휴 뭐라고 썼냐 limited 누가 봐도 M이지 N 아니지 전래절래 받지 못했습니다 힘냅시다 The body 몸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여기 나와있는 30번 문제가 그 여러분 고 1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롭게 추가된 문제야 추가된 유형의 문제야 밑줄 치는 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지 그치 body는 몸은 뭐하는 경향이 있어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어 문제들을 종종 뭐하면서 beginning with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 하고 나와있어 종종 뭘 시작해서 with one 하나의 작고 겉보기에 사소한 불균형에서 시작하나 보지 그 문제가 맞아 이 문제라는 것은 약이 시킵니다 다른 미묘한 불균형을 맞아요 근데 그것은 미묘한 불균형은 약이 시킨다 또 다른 하나를 그리고 몇 번 더 결국 당신은 한 증상을 갖게 되는 거지 맞아요 It's like landing up a series of dumbiness 이것은 뭐하는 것 같다 마치 줄을 세우는 것 같다 뭐요 도미노에 도미노 뭔지 아시죠 집에 다 도미노 한 번씩 하시잖아요 제 친구 앨범 망해가지고 CD로 도미노 한답니다 늦게 웃어주니까 되게 기분 나쁘다 all you need to do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애들아 문장에서 all 나와있을 때 단수 복수 이거 구분하라 그랬어 all 다음에 사람 나와있으면 여러분 복수에요 하지만 all 다음에 사람 말고 다른 녀석 나와있으면 단수입니다 동서 보자 써 is 네가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is knockdown 무너뜨리는 거다 첫 번째 것을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도 뭐 할 거다 역시 넘어질 거다 당연하지 얘들아 도미노 막 세워놨잖아 이렇게 바바바바바바바받 세워놨지 도미노 도미노 피자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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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끝났어 얘들아 여기까지 할거야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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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지는데 도미노 도미노 이렇게 있을 때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고싶어 맞아 하나의 아주 사소한게 다른 하나의 사소한 다른 하나의 사소한 다른 하나의 사소한 들을 때 누가 렉걸리는지 알겠다 다른 하나의 사소한 다른 하나의 사소한 또 다른 하나의 사소한 다른 하나의 사소한 다른 하나의 사소한 다른 하나의 사소한 이러다가 못했는 거야 맨 마지막에 쾅 다 넘어지는 거지 그럼 못했는 거야 얘들아 결국 보면 다 넘어져 있는 거야 죽어 까지는 좀 심했고 symptom 여기 나와 있는 말로는 증상을 얻게 된다는 거지 아파요 라는 거지 결국 무엇이 약이 시켰냐 맨 마지막 것이 넘어지는 것을 이거 마지막 거 넘어지는 거 누가 약이 시켰냐 obviously it wasn't the one before it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다? 그것 바로 전에 있는 녀석이 아니다 그것이라는 표현은 last one이지 last one 바로 이전에 있는 요 녀석이 아니다 혹은 one before that 그 녀석 뒤에 있는 게 아니다 but 얘들아 not a but b 보이지 바로 첫 번째 녀석이다 딩동댕 됐습니까? 위에다 그림 그리는 친구 없지? 삽입 The body works the same way 몸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삽입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처음에 문제는 종종 알아차려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 문장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서술형 문장으로 It is not until a dead It is not until a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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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한 것은 바로 요구하고 나서이다 다시 우리 그렇게 좀 있는 우리가 쓰는 말로 해볼까? a 하고 나서야 b로서 dead 절합니다 라는 뜻이야 다시 가볼까? 해석해볼까? some of the later dominos가 그치? 마지막 뒤쪽의 도미노가 몇 개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더 분명한 뭐 클루나 단서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맞아요? 해석할 수 있겠냐? 못하겠어? 이거 구문이야 구문 알았어 계속 보자 결국 당신은 두통을 갖게 되고 피로를 갖게 되고 혹은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을 얻게 된다는 거지 그치? When you try to treat the last dominos 뭐하라고 할 때? 당신이 치료하려고 할 때 마지막 도미노 즉 치료하려고 할 때 뭐를? 마지막의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 문제의 원인은 다뤄지지 않는 거야 해결되지 않는 거라고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이야 즉 주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까? 맨 마지막 문제 the cause or primary problem 얘가 문장에서 빈칸으로 출제되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아까 삽입문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장부터 in balance 까지 한번 볼게요 these problem 부터 여러분 좀 멀리 갈게요 6번 문장 까지입니다 obviously 앞에 까지요 obviously 부터 여러분 in the end 앞에 까지 한번 갈게요 in the end 부터 맨 마지막 단락 까지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총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글의 글에서 요지가 뭐냐 요지도 한번 적어볼게요 뭐 우리 신체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불균형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문제와 원인이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지였을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우선 한타임 하고 좀 쉽게 혹시 주좀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신 유명한 입장의 시작은 점심물의 시작은 으악 이것이